다행이다 좋아 할아버지가 안아줘서? 많이 힘들어? 엄마가 버려줄게 다행이다 더울거 같은데? 아유 귀여워 아유 귀여워 응 어머니 뭐 먹어? 떨어지면 안돼 뭐 먹는지 궁금해 이붙였다 아린이처럼 똑같이 입이 조그매 응 입이 조그매 엎드려서 깜짝 내가 작잖아 여기는 진짜 아린이는 쪼갈라 흐흐흐흐흐 너무 웃겨 너무 웃겨 누나 뭐해 아연아 너도 따라해봐 엄마 아린이 봐봐 너무 웃겨 너무 웃겨 누나 뭐해 아연아 응 교통사고 응 보행기를 제일 좋아해 확실히 아린이보다 훨씬 액티브해 아린아 고은이 이모 선물 좋아? 흠 음 흠 먹은